이번에는 두 분이 나오셨어요. 두 분이 이렇게 뭐 어떤 거 한 거이세요? 아니 갑자기 즉석에서 커플 됐어요. 즉석에서? 여보! 어디서 잘해야 돼? 아이고 뭐야! 알았습니다. 네, 네, 네. 너무 잘 어울리네요. 잘해봅시다.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근데 이렇게 즉석에서 커플이 되셨대요. 어이구 참 두 분이 보니까 첫눈에 그냥 딱 반했어요? 네, 아우 너무 멋있어요. 아, 미사. 너무. 컵콕 찔렀어요, 꼬리. 어디를 보니까 이렇게 첫눈에 반할 정도로 그렇게. 저는 뭐, 아우, 저는 이제 그렇게 멋지죠. 아,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그쵸? 네. 그럼 또 이쪽도 어디가 그렇게 또 마음에 드셨어요?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옆구리 코고 찔러서 넘어갔어요. 아, 넘어갔어요. 맞아.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간다 그랬는데 한 번, 두 번 찍었는데 넘어갔구나. 아이씨. 너무 빨리 넘어가면 쉽게 볼 수 있어요. 그쵸? 네. 그럼 취소할까요? 네? 다시 취소해요. 취소. 취소? 아니야. 그렇지. 아니야. 이미 벌써 약속을 했는데 뭐 취소. 이제 취소해봤자. 소용없어요. 응. 그러면 너무,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너무 잘 어울리시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쭉 이렇게 다니실 거에요? 아유. 그거 생각해봐야 돼? 다시 녹음했습니다. 녹음했죠. 아, 네네. 아, 네네. 아, 네네. 오늘 두 분이 노래를 같이 해서 얼마나 두 분이 잘 맞느냐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안 맞으면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노래 오늘 준비하신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나, 나 미아하고요. 노래까라. 노래까라 이런 곡으로 세 곡 들려드렸는데요. 사실은요. 한번도 입을 맞춰본 적이 없거든요. 아, 입을 맞춰본 적이 없대. 입을 맞춰본다고? 응? 야했나요? 응? 좀 야했어요? 그럼 입을 맞춰본다는 것은 어떤 거로 난 이해를 못하겠는데. 나, 입을 맞춰본다는 것은 어떤 거로 난 이해를 못하겠는데. 나,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봐주시오. 네, 맞아요. 아, 두 분이 연습을 안 하셨구나. 네, 그런데도 잘 맞으면 두 분이 다 프로예요. 그쵸? 노른까라, 나비아, 성산과자, 또? 또. 송악산. 송악산. 한 곡 더 해도 됩니까? 네, 한 곡 더 하시고 싶은데. 청산을 몇 개 했어요? 응. 청산을 몇 개 했어요? 다리도 하겠네. 그쵸?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나비아, 성산 가자. 호랑나비아, 너도 가자. 가다가 날짜 불면은 꽃배사라도 타고 나지. 꽃에서 푸대해져면 잎에서라도 타고 갈까. 송악산. 송악산. 아이는 안개. 용수. 봉게. 고준비. 대여. 대여. 봐. 알имер 다행필다. 봉게. росс folks. 기축시. 그런데. 하여간 hem. 베 Beijing이, 하여간 hem. 이루어 신어트를 тру기. 청살리 교제 소야 소위 갚을 자랑마다 이도 창택에 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와 이만도 홍삼이 수여 간들 얻다 하니 아우 뭐야 잠깐만 내가 이렇게 가운데로 와야해 아니 뭐 여기 즉석에서 만났다라는데 아닌 것 같은데 두 분이 옷도 색깔이 비슷하게 맞춰서 그죠? 아니죠? 솔직하게 얘기해 선생님께서요 특별히 가서 항보를 딱 맞춘 겁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골라주셨는데 근데 두 분이 옷 색깔도 막 이렇게 도는 건 언제 연습을 연습 안 했다면서 연습 안 했다면서 여기 즉석에서 도시일내여 저녁 쪽으로 왔습니다 아 그렇죠 아 진짜 큰일 났네 앞으로도 계속 두 분이 같이 하신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실거죠? 감사합니다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너무 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이렇게 즉석에서 두 분이 같이 맞춰서 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 아주 구독자 1만 명 아주 감사합니다 네 네 하셨습니다 아니 오늘 너무 멋이 가세요 두 분이 왔는데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하셨어요 네 잘 어울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